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아 벌써 또 이 교시가 시작됩니다 이 교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늘 저하고 소통하는 것이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영상을 듣는 것이 어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잠시 보니까 우리 구독자 분의 그 김연승 님의 댓글이 상당히 좀 재미있더라구요 연승 님의 댓글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깐 어 누가 이렇게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 음 아들이 있는 분 같은데 댓글 이르는 게 있더라고 하도 집에서 천만 님 영상 들으니 서른 살 아들이 엄마는 이 아저씨가 그래 좋으나 하루종일 듣고 있네 이럽니다 뿌하하 이런데 어 이 아저씨가 그래 좋으나 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오 이렇게 다녔는데 연승 님 아이고 참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아 하여튼 저의 찐팬이 되어 주셔가지고 아 하여튼 제가 뭐 우리 연숙이란 이름이 상당히 친숙하네요 우리 시골 시골에 있을 때도 연숙이라 이름이 많은데 연숙 현숙은 그런 이름이 좀 많았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댓글 보면서 제가 좀 빵빵 터져요 저도 항상 고맙고 어 또 댓글 잘 달아주는 분이 또 있어요 보니까 또 이영승 님들이 재미있네 뭐 딩굴딩굴 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루도 안 듣고 자면은 혓바닥 돋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꿈나라에서도 삼선 삼전 생각하면서 잘 거에요 돈나무에 돈이 주렁주렁 살리듯이 삼전 주식도 주렁주렁 하여튼 우리 영숙이 언니도 참 댓글 재미있게 다녀요 몇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현숙이 언니 부처 현숙이 언니도 뭐 동시도 써주고 그리고 봉이 언니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댓글을 재미있게 써주고 뭔가 정감있게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만큼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천혜장을 많이 응원해 주는건데 그렇게 뭐 우리 주가 잘나고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다 도망갔잖아 도망가고 그렇게 좋을 때는 다들 남아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다 떠나더라고 다 떠났어 여러분 다 떠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야 지금 저랑 같이 토통하는 분들이 이 어렵고 지겨운 시기를 남아 있고 또 천혜장을 위해서 또 응원도 해주고 저도 또 응원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머릿속에 많이 남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까 말도 셀수도 없이 도망갔어요 조금 뭐 활동한다고 막 하다가 사라져 사라진 분도 꽤 많아요 보면은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분들을 탓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그만들면 금방 진리어 하더라고 진리어 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아주 진절머리 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끈기있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 뭐 쉴 때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저랑 같이 꾸준하게 꾸준상 하실 분들은 가는 겁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다른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삼성 디스플레이 또 LG 디스플레이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급 그 628광 다이오즈죠 올레드 패널 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에 걸고 있죠 사활에 걸고 있는데 어 중국의 그 BOE 라고 있어 BOE 이 BOE 애들도 그 자사 폴더블 올레드 기술을 선보입니다 선보여 가지고 국내 업체들을 바짝 뒤쫓고 있다 그럽니다 중국 애들이 좀 무서운 속도로 따라 하고 있는 거에요 하여튼 어 삼성과 LG는 그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2022 여기 그 디스플레이 비즈니스 포럼에서 퀀텀도 하시죠 퀀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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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 그 올레드 투명 올레드 등 그 최신 그 디스플레이 기술을 알립니다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알리더라 그 삼성디스플레이는 그 대형사업부 그 선호 부사장하고 그 부장 이라는 사람이 연단에 올라 가지고 그 자사 QD 올레드 기술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QD 올레드는 그 반도체 입자인 입자인 그 퀀텀 닷으로 색을 표현하는 일종의 디스플레이 기술이야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화이트 픽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빛의 그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 빨강 초록 파랑으로 이제 화면을 표시할 수 있고 어떤 밝기에서도 정확한 색을 표현한가냐 정확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장이 0.0005 니트 검정색으로 보태서 1500 니트 최고 밝기까지 표현이 가능하대요 시야각하고 응답 속도 면에서도 최고 성능을 뽐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삼성디스플레이과 QD 올레드 패널은 최근에 삼성, 일본, 소니, 미국, 델 이쪽에 TV하고 PC용 모니터에 각각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부사장이 기조전설 직후에 취재진하고 만나요 만나가지고 현재 TV랑 모니터 분야에서 각각 한개 제품군을 늘리기 위해서 고객사랑 협업 중이다 그렇게 이제 밝혔고 70인치 이상 대화면 TV용 제품 출시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상무가 그래요 올레드 혁신적인 경험과 새로운 응용이라는 그런 주제로 LG 디스플레이 다양한 올레드 응용 기술을 소개를 하더라구요 특히 지난해 말인가 그때 출시한 올레드X의 그 장점을 설명합니다 올레드X는 유기발광 소자 주요 구성물인 일반 수소 이 수소를 중소수로 바꾸네요 중소수로 바꿔가지고 하나의 특징화 시킨 것 같은데 TV 패널 업계에서도 가장 먼저 확보한 기술이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경쟁사가 모방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 밖에도 얇은 패널 두께로 해가지고 구현한 투명한 올레드 기술이 공공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적용이 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기술을 빠르게 따라주고 있는 중국 BOE 그 중국 BOE는 기조 연설에서 자사 폴더블 디스플레이 브랜드 F-OLED 그런 기술 경쟁력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들은 그 2019년부터 폴더블폰하고 17.3인치 노트북 PC 등 이런 디스플레이를 공급했다고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BOE 매니저가 그 BOE의 폴더블 제품군인 F-OLED 이 F-OLED가 새로운 트렌드를 열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진에 있는 게 중국 BOE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더블도 있고 롤러들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지금 하는가 봐요 참 중국 기업들이 예전에 중국 기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핵심 기술진들을 많이 또 끌어 모은 것 같아 한국에서도 막 스카우트 해가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또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초격차로 승버스를 띄워야 돼 여기서 또 따라잡히면 끝장이죠 끝장입니다 워낙 중국 애들이 물량 공세 저가 공세 공상당이 또 지올래 줘 버려 중국은 화끈하게 그래서 더욱더 힘든 또 경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